자 오늘은 좀 안좋은 소식입니다 7일에 십자인대 부상이 확정됐습니다 7일에 십자인대 부상은 맨노부터 여러 기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 맨노는 12월 모든 경기를 일단 못 나온다 그러니까 올 시즌, 아니 올해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1차 검진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만약에 수술이 필요하다면 올 시즌 자체가 어렵다 그러니까 5월까지 그냥 경기 자체를 못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새해까지, 그러니까 1월까지는 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 전까지는 부상 위치를 치료하면서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첼시가 급하게 결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수술에 들어가면 그냥 자연치유보다는 확실히 조금 경기력이나 개월수나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실시는 자연치유가 되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나 일반적인 치료로 그렇게 되면 이제 알론소 외에는 없거든요 아스피리코에타도 어쨌건 오른쪽에서 와야 되는 것이고 싸우리나 오도이나 그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안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볼게요 일단 에메르송의 복귀는 불가합니다 알론소 에메르송으로 갔던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시길 바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풋볼런던에서 나온 이야기는 에메르송 복귀는 어렵답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임대를 갔으면 리옹의 선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1년 동안 리옹의 선수가 되어 있는데 그걸 마음대로 끌어온다? 그렇다면 첼시는 앞으로 리옹하고 거래할 일도 없겠지만 여러 구단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7일이 부상 입었으니까 에메르송 돌아와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선수들의 땜빵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포변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멤버들입니다 아스피리쿠에타, 싸울, 오도이, 플리식입니다 아스피리쿠에타보다 보자면 일단 뽀백에서 왼쪽을 쓴 적이 분명 있어요 한동안은 왼쪽에서 14,75 시즌에는 왼쪽에서만 나왔으니까 이 아스피리쿠에타는 왼쪽 경험이 없는 자원은 아닌데요 일단 윙백으로 치자 그러면 알론소를 밀어낼 정도로 공격력이 없습니다 아스피리쿠에타의 주발도 아니거니와 원래 공격적인 윙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제임스나 알론소나 7일 같은 경우보다 그러나 수비력은 증가할 수가 있겠죠 리디거는 아무래도 7일이 나올 때나 알론소가 나올 때나 뒷공간 커버를 많이 해줘야 되는 스타일인데 아스피리쿠에타가 나오면 데인마크나 이런 건 아스피리쿠에타가 맡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디거의 부담은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거기다 아스피리쿠에타는 최근에 제임스하고 여긴 찰로바 텐센에게 밀려가지고 좀 못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서 계속 경기에 나올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자 싸울을 보자면 글쎄요 싸울은 원래 이럴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중앙 미드필더로 뛰려고 온 건데 당장 중앙 미드필더에서는 치크도 부활하고 조르주니오 카운테 코바치치 폼이 나쁘지 않으니까 그래요 경기에 많이 못 나오니까 차라리 그냥 윙백으로 나와가지고 활약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실제 AT에서는 윙백을 본 적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윙백으로 나와서 활약을 하면 또 그거대로 아 미드필더 윙백 왔다갔다 안 하게 하고 윙백에 두는 것도 대안일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고 오른쪽 윙백으로 뛰었던 오도이를 왼쪽 윙백으로 뛰길 수도 있습니다 오도이가 실제로 울부스 전에 내가 윙백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 내가 윙백이야? 이런 식으로 당황한 적이 있대요 근데 어쨌건 오도이는 공격력도 있고 수비적인 측면도 괜찮았고 왼쪽에서 오도이가 더 괜찮기는 하거든요 윙어로 나왔을 때 그렇다면 이제 오도이를 윙백으로 쓰는 건 어떨까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아쉬운 게 오도이는 윙이 낫습니다 최근에 윙에서 뛸 때 경기력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또 한 명 더 있죠 플리식이 있는데 플리식은 실제로 돌문때도 그렇고 체시에서도 그렇고 투엘 감독이 윙백으로 쓴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뛴 적도 있고요 그러나 플리식은 수비력을 장담할 수가 없고 공격력도 차라리 윙어에 있을 때가 훨씬 괜찮아서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비벨 얘기도 있지만 사우리나 알론소, 아스플리코에타로 계속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도 서봤던 자원들이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영입 얘기를 해야겠죠 만약에 이도 저도 안되고 아스플리코에타도 별로 알론소도 결국에 퍼져 치렐은 결국에 못 돌아와 이러면 영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아까 고젠스 얘기도 있었고 여러 명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호세가야 얘기도 있었고 쿠쿠렐라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는 치렐의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칸테든 치렐이든 부상 관련돼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치렐은 수술을 하니 많이 싸움이니까 조금 더 검진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게 결정 나고 영입 얘기를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맨누의 기사가 맞다면 1월까지는 결론을 내릴 거니까요 개인적으로 이제 치렐의 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일단 부상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만 좀 안타깝습니다 제임스와 치렐이 나왔을 때 이 왼쪽 윙백 왼쪽 오른쪽 윙백의 공격력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리고 치렐도 한창 폼이 쫙 끌어올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알론소가 못하는 건 아니니까 거기다 리디거 커버도 나쁘지 않으니까 알론소 리디거 조합으로 가면 시즌 초에도 잘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이 없는데 이거 치렐이 걱정이죠 실제로 한 번 십자인대 부상을 입으면 이게 선수 생명에 지장이 있기도 하고 반다이크도 휴유증으로 한동안 고생하고 있대잖아요 지금도 이 휴유증을 좀 앓고 있다 경기 뛸 때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이 십자인대 부상은 글쎄요 선수 특히 윙백한테는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속도를 기반으로 하는 윙백에게는 그래서 치렐이 이렇게 큰 부상을 입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전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연치유였으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1월 안선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 5,6주 안에 돌아올 거였으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보지 않겠지만 솔직한 체시팬의 입장에서는 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치렐이 한 두 달에서 한 세 달 가냥 없다면 이런 대안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요즘 왜 챔스만 하면 부상이야 왜 타입을 맡아야 할까요? 누군가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